정원인 진짜 소망 깊은 모습 얘랑 같이 주말에 싸우고 싶어서 혜연아 아하하하하 쟈쟈!! 근데 와하핳핳 풀잉 NBA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나 Power 그만하자 볼게? 그만하자 볼게? 야 ㅅㅂ 하지 말걸 저 ㅅㅂ 날 좀 내밀투라고 자 그냥 당구 잡아서 ㅅㅂ 애기만 하다가 그냥 그 뭐야 짜장면 먹자 한 큐당 만원 반차 ㅅㅂ 한 큐에 만원이면 형은 한 30초 들고 갈래? ㅅㅂ 아 뜨자 ㅅㅂ 고라냐? 고랐어? 조금만 아닌데 워이 반차 승인을 못 받아요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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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웅이 꼭 남자의 현실이다 ㅅㅂ ㅉ ㅅㅂ ㅅㅂ ㅅ ㅑ ㅓ ㅓ ㅓ ㅇ ㅓ ㅓ ㅇ ㅓ ㅇ ㅇ ㅇ ㅇ ㅇ 아니 여기 내 돈도 있잖아 어차피 나눠야 돼 알겠다고 내가 나눠줄게 아니 줘봐 내가 한다고 아니 줘봐 내가 한다고 진짜 쪽팔리다 아니 너는 그걸 세봐 세봐 세보라고 이거를 8만원인데?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나가다가 양아치 없는 걸 욕어버려 진짜 진짜 주님이 제일 귀엽할 때예요 아니 뛰어서 갈래 거기까지 오케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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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좋아 멍청할 수 있었어 오케오케 요거는 자 그리고 를 정해야지 겐세 있어? 없어요? 겐세 있지 빔에 있게? 어 빔에 있고 근데 이제 손 넘는 빔에는 없어야 돼 몸터치 상대방은 몸터치 안되고 인식공격 안되고 인식공격인데 당부를 떠나서 사과해야 될 정도다 그 정도인거는 제재해주세요 패드립 가능? 패드립도 정도에 따라서 제재해주세요 경고 3회면 만원 오케오케 아 연습하시다고 파고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자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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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포부터 히 히 아 이거 있어? 아 이거 아 치는 순간 있지 아 왜왜왜왜 침 거짓말처럼 누가 할머니가 놓쳤어?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진지? 돌아가시는게 할머니가 놓친다고 이거야? 벌써 첫 획득이네 아저씨 너의 할머니가 살아났다 아 이거 좀 재질을게요 한통아! 한통아 얘기했어 너랑 먼저 얘기했잖아 계속하자 갑시다 할머니 환생샷 3만원? 와 잘한다 환생샷? 아 이거 이거 3만원 가져갈게요 됐죠?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우아가 4만원도 아니고 1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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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모님이 안계시겠지 2만원 없다고요? 구모님이 없다고요? 아니 구모님이 안계시겠지 아니 없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경고 2회도 있겠네요 2회에요? 아니 구모님이 안계시겠지 ères 3 4 2 2 3 2 2 1 2 2 1 딱 2만원은 혹시 올릴 수 있으세요? 오케이 다 맞습니다 109면은 4만원 한 개만? 빵이면 얼마였죠? 2만원이잖아? 2만원 다음 달죠 아 거는 거죠? 아 벌어봐 줄만에 다른 사람은 이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에 하시면 4만원이에요 한 달에 왜 저래? 아 너무 쉬워? 씨 너무 지워 어 맞나? 맞나? 왜? 어 일찍 말려 으아악! 다음 거 6만원 안 아파! 안 아파! 안 아파! 다음 거 6만원짜리야 뭐 있자? 뭐 있자? 아Q 으아악! 으아악! 아 제발 현란이랑 음식 말라고 너한테 현란이랑 어머니 엄마야 아파요! 엄마! 엉마! 으아악! 아 하하하하하하 엄마야 스 gray 왜? 왜? 야, 다 딸 때까지 하자, 한 명 다 딸까기 싫어. 진 사람이 또 그 다음, 그거 또 하기로 했잖아. 그만하자, 이제. 야, 시X 빨라. 자, 오케이. 아, 더 해야지. 더 하자고? 더 해야지, 당연히. 내가? 와, 이 사람이 그냥 푼다 보다. 제안 좀 해봐. 제안. 게임이네, 게임이네. 아, 넌 집에 가고 싶은데? 와이프가 집에서 기다리네. 아니, 변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. 아, 게임비? 아, 게임비가 되는 걸로? 게임비. 겁나 재밌어. 지금, 뭐 더하네? 멘트 없어서? 오, 하나. 아. 둘. 둘. 너마자 무조껴. 아이고. 오, 사나다. 오, 사나다. 오, 사나다. 고맙습니다. 어어.. 잠깐. 만 원. 반갑니다. 아저씨 너무 심각해요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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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무거운게 문자가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. 아저씨. 아저씨 왜 쓰기고 전차요. 아저씨 뭐해요? 아저씨 화냈어요? 아저씨 정말 화냈어요? 아저씨 화냈나봐 아... 입안 안 시켰다 딱 거 같아 먹다 아저씨 딱 꼭 많이 드세요 아저씨 돈을 먹는 딱? 아저씨는 많이 땋다 그 따위에 12, 13, 4만원 3종 14, 24만원 4만원 사줄래? 착한 아저씨 나 짜장면도 사주고 아저씨 아저씨 아... 아... 하지 말 걸 저... 아저씨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4만원을 잃었으니까 이거를 4만원으로 내기네 아... 나 게임을 안 지냐 너무 확장하게 질 뻔했는데 왜 안 지지? 짜증 나네요 이거 살면서 이 새끼한테 얘기 진짜 욕는 거 아니야? 아니 없어 사실 더블룩급이야 진짜 고객님 내기네요 저기 학교 프레임 들어가네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형 travel 당신의